0101 화면에서 또 눈여겨보셔야 할 게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이제 누르시면 수는 미니매수예요. 여기 아래는 미니매도 그리고 투자자별 매매 종합 또 외국인 정보 보실 수 있고요. 차 눌러볼게요. 종합차트로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. 종합시황 그리고 종목 증시일정도 보실 수 있어요. 여기서 이렇게 화면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는 부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기업 정보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화면들 통해서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 굉장히 큰 강점 가운데 하나이고요. 또 시간의 단일과 현재과도 이렇게 위 단에 있는 단이라는 버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외에는 이쪽 이제 호가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정보들의 변화를 좀 줄 수 있어요. 여기 위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호가 변하는 거 그리고 지금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회전율, 거래대금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아주 다양합니다. 차트도 보실 수 있고요. 0101 많이 이용해 주시면 여러분 아주 손쉽게 시장을 보고 또 종목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매매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아주 유용한 화면 저희 영웅문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화면 번호 0101 현재과창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올게요. 다음에 만나요.